서울 중심부로 다시 왔습니다. 용산구, 여기는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정보부터 전해주시죠. 우리가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용산구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와 교통편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통편은 너무도 좋은데 이곳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너무도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노후도가 높고 골목길에다가 또 내지는 지하에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재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청파동 3가 역세권 개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거의 906세대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위치적으로 보면 1호선, 4호선 남형역이나 숙대역에 도보로 7분입니다. 도보로 7분입니다만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현재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상 면적이 42.80, 대지 면적이 17.23입니다. 4층 건물이고요. 투룸입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 옵션에 대한 부분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모두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 5월달에 준공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용산이라고 하면 투룸이라고 해도 7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가격을 내려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렸습니다. 해서 6억 2천으로 가격이 설정됐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건물도 중요합니다만 재개발 보고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1층은 필러치 주차장에 거의 1대1로 지어질 수, 여기에 거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엘리베타가 있습니다.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만 엘리베타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2층도 엘리베타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타가 필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3베이로 되어 있다는 양옆의 방이 있고 가운데 지금 현재 거실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넓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기가 주방이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세탁기 들어있고 또 시스템 냉장고가 들어있어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공간이 있다면 밥통이라든가 전자내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특별하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나름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거나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주 그냥 좋은 지금 현재 활렁하기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공단지 이제 1년 정도 된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내부까지 들여다보셨는데 아주 깔끔하죠? 3웨이 구조, 2룸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창도 널찍하게 빼놨고 내부의 옵션도 풀옵션으로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건물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호재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서울의 중심이 된다라고들 하죠. 그만큼 호재와 또 내지는 한강과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이곳에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 교통편에 대한 부분도 아주 사통발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호선을 탄다면 남양역이고요. 4호선을 탄다면 숙대입구역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세권 개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혀창공원이거든요. 6호선이 혀창공원역뿐만 아니라 여기에 6호선 뿐만이 아니라 경의중앙선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철망에 대한 부분은 4개, 5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역사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용산이라고 했었을 때 주변에 지금 현재 본다면 주변의 여권을 본다면 서울역 일대라든가 삼각지 일대라든가 전자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용산전비창이라든가 한강대로의 동축 일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군에 대한 부분도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군으로 인해서도 수요는 넘치고 넘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여기가 수요가 있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역의 전철에 이름도 있듯이 숙명여대 그 주변 일대로 지금 현재 여기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파동에 보면 청파 1과 2과는 지금 현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당히 따끈따끈하고 굉장히 막 불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이곳에 들어갈 때는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피가 많이 붙었습니다. 거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대수까지 모두 대단지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청파 상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여기 이화여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학교에 대한 초등고도 굉장히 많이 그야말로 8학군이 될 정도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예지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앞으로의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용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는 숲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숲세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강과 숲과 남산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민족공원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민족공원이 지금 현재 여기가 70만평이 넘습니다. 서울 수비에 20만평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몇 배수가 넘죠. 그만큼 굉장히 넓은 면적이 민족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요. 또 여기는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이 효창공원에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게임할 수 있는 효창공원이 되어 있고요. 덕수궁 남산이죠. 이곳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남산, 이 팔각정이 어디나 다 보일 수 있는 남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산을 전개를 받아 청파동은 너무도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볼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산에도 박물관이라든가 여행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변의 핵심 업무 지구입니다. 이 핵심 업무 지구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도 발전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통편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우리가 사통팔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철망뿐만이 아니라 용산역에 KTX로 인해서도 전국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용산은 우리가 전철을 탄다면 강남 또는 자동차를 가면 강남도 20분이면 다달할 수 있고요. 여의도도 거의 15분에서 20분 대결만 지나면 되니까요. 마포, 광화문, 시내 정권에 지금 현재 업무 지구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 100만 명이라고 하면 용산에 40만 명이라고 하고 여의도에도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200만 인구의 유동인구로 인해서 업무 지구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파 상가의 역세권 개발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32층으로 906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700가구의 지금 현재 청파 1가의 700가구, 청파 2구의 지금 2구역의 신통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청파 상가구는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이 높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역세권 개발은 거의 700%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기는 700%가 아닌 지금 현재 거의 거의 300%, 320% 정도?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32층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906세대로 형성돼서 추진이 아니라 지금 빠르게 지금 현재 확정되게 지금 현재 노후도라든가 또 내지는 주민들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TX-B 노선이 지금 현재 용산역을 겨냥해서 가고 있죠. 용산역을 겨냥하고 가서 있는 부분에 뭐 어디든지 올 수 있죠. 우리는 용산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역입니다. 서울에서.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청량리역이라든가 양침류역이라든가 큰 역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용산역은 우리가 지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역에 GTX-B 노선까지 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송도 인천에서부터 오는 또 마서까지 가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미군기지 일대가 으로 인해서 이태원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외국인의 지역이 됐었죠. 하지만 미군기지가 지금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곳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72만 평이 되는 용산의 미군기지 일대에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 용산공원이 지금 현재 용산공원이 73만 평의 구묘가 2027년도에 완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용산 박물관 또 내지는 여기에 중요한 박물관 역사, 문화, 르네상스, 특구지역으로서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이곳에는 대통령군까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발전은 점점 더 할 수밖에 없는 용산지구다.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마지막에 금사라기 같은 그런 부분이 용적률 1500%로 인해서 용산의 아시아 실리콘이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잠실에 지금 현재 롯데타워보다도 더 높은 건물들이 지금 현재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업무지구에 지금 현재 이곳의 국제업무라든가 또 내지는 숙박이라든가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주변 일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용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용산에 대한 관심도 점점 계속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입지 완벽합니다. 서울의 중심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도 하나하나가 든든한 것들을 다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파동 3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추진 중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GTX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일대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을 얘기들이죠. 정말 큰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청파동 3가의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용산은 투자를 하면서 미래가치를 보고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용산의 지금 현재 발전의 요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산역, 서울역 또 내지는 여기에 용산 업무타운,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지금 투룸이고 6억 2천입니다. 임대가가 지금 2억 7천을 예상을 하면 실투자 금액으로 인해서 3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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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